한 번에 못 가면 쫙 빠진다. 하나 둘 요거 돌아와야지 한 번이야. 오케이 그거는 뭐고? 이따 끌고 이거를 봐. 끌고 한 바퀴 절대 그거는 놓으면 손 닫혀 거꾸로 돌아가면 꼭 잡고 있어야 돼. 그거는 핸들은 스타칭은 아 겁난다 겁나. 그래가요. 오늘 내로 시동 걸겠나. 안녕하세요. 김여사예요. 김여사 경기 한번 몰아봐. 그래. 확실히 걸리는 거 보고 그래. 확실히 걸어야 돼. 손으로 밀어 너 안 되면. 다칠까봐 안 시키라카는데 꼭 할라카이. 내가 하는 게 쉽다고? 잘 돌린다. 자기가 찍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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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찍어봐. 회사 사이가 자기가 시동 걸어놓고 내가 하면 안 돼. 여기로 찍어봐. 주작하려고? 어. 자기가 시동 걸어놓고 내가 가면 되잖아. 주작이야 이게. 딱 걸리는 거 확인하고. 이거 놓으면 안 돼. 세 번, 세 번, 세 번, 세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 돌렸지. 어. 내가 두 번, 두 번 돌볼게. 두 번에. 어.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나도 수영은 잘해 나 옛날 운동 좀 한 사람이야 요 팔에 근육이 좀 잘 보이게 찍어봐 한 번에 못 가면 좀 파지는데 하나 둘 요거 돌아와야지 한 번이야 오케이 아!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... 안 되면 좀 파지는데 하나 하나 둘 셋 와우 여기야 나 이것 봐 손 봐봐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에요 다쳤잖아 봐 아... 이거 장갑을 좀 힘들었어 안녕하세요 김여사예요 아이고 그럼 시동 걸리겠나 잘 돌아간다 그게 다야? 안되지? 그냥 이래 돌리는 거 하고 내가 돌리는 거 시동 걷는 거 마찬가지고 자기가 근걸로 주작으로 할까 됐어 됐어 아